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내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차가운 변기를 제공한다. 2.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3.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4. 하복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5. 배뇨관을 삽입하여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요? 2.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1. 차가운 변기를 제공하면 근육이 오히려 수축되겠죠.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차가운 물은 다 틀립니다. 따뜻한 물이 맞아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인데 도뇨관을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배뇨 돕기 은근히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을 돕는다 이거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우리 애기들 소변 볼 때 쉿 이런 소리 내주면 더 잘 싸죠? 마찬가지예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소변을 빼는 거예요. 따뜻한 변기를 둠부 밑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조금 부어준다. 여러분 자육할 때 소변도 보고 싶고 대변도 보고 싶고 그런 적이 있으시죠? 따뜻하면 뭔가 싸고 싶다 이거예요. 정상 배뇨 씨와 같은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준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서서 소변 보는 게 잘 나옵니다. 불안은 긴장을 유도해서 배뇨를 어렵게 함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보기가 계속 바뀌어도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의사 허락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대퇴 내면은 문질러주고 정신적 이완을 돕는다. 그래서 국가고시의 어떤 게 나왔죠? 대퇴 안쪽 피부를 문질러준다. 쓰담쓰담 해주면은 소변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따뜻한 변기를 제공한다.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거나 담가준다. 남자는 금기가 아니면 서서 뱃살하도록 한다. 따뜻하게 해줘야 배뇨가 됩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는 보기 보기 전에 일단 욕창은요. 너무 빼쩍 마르거나 살집이 없으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많이 걸리죠. 1. 걷기 운동 중인 고혈압 환자. 2. 수술 후 조기 이상 중인 환자. 3.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4. 병실을 자주 배회하는 치매 환자. 5. 일상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환자. 정답은요? 3.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일단 의식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겠죠. 체위 변경 어렵죠.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1. 걷기 운동 중인 2. 조기 이상 중인 3. 자주 배회하는 4. 일상생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다 움직이는 환자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환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은 이런 문제도 국시에 나와요. 침상이 젖어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고단백 식이를 먹인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편다. 팔을 잡아 끌거나 당기지 않는다. 탈골되거나 상처 날 수 있으니까요. 욕창 드리싱에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입니다. 알코올 아니에요. 포비돈 아시죠? 욕창 간호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로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수포가 관찰되었다. 욕창의 단계는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수포가 나타났다. 물집이 나타났다. 2단계예요. 욕창의 단계 1단계 붉어진다. 홍반이 생긴다. 발적이 있다. 2단계 수포나 물집이 생긴다. 3단계 괴사된다. 썩는다는 거예요. 4단계 근육과 뼈까지 깊이 썩는다. 깊이 괴사된다. 이것입니다. 3단계 괴사, 4단계 깊은 괴사예요.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역격리를 해야 하는 환자는 1. 발증이 있는 성흥열 환자, 2. 기침이 심한 백일의 환자, 3. 가래가 있는 활동성 폐결액 환자, 4. 당일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5. 열이 있는 맥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 감염 환자. 정답은요. 역격리해야 하는 환자 4번. 당일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입니다. 역격리가 뭐예요? 같은 말로 보호격리입니다. 누구를 보호해? 그 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요.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격리와 다르죠. 역으로 그 환자가 저항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른 환자나 직원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으로 격리하는 것이 역격리예요. 그래서 감염 상태가 의심되는 의료 직원은요. 보호격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격리해야 되는 환자 3종 세트로 한번 모아봤어요. 굵게는 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역격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면역력이 낮은 자 또는 암환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면역력이 낮은 사람, 화상환자 감염에 취약하죠. 피부염, 선천적 면역결핍 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 역격리한다라는 거. 또 백혈병 암환자죠. 무가립세포증, 림프종, 항암제 사용 다 암환자예요. 암환자 역격리해야 되고 빈혈환자인데 재생불량성이야 악성이야 굉장히 심한 빈혈도 역격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신장을 이식했거나 뭔가 각막을 이식했거나 남의 것을 이식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으로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하죠. 역격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 역격리를 해줘야 된다. 역격리, 보호격리?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이거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소독의 개념이에요. 멸균은 못하는 거예요.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상환혈압 측정하는 방법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창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10mmHG초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5. 커프를 감을 때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정상혈압으로 측정이 됩니다.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놔요.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다. 기억하시죠?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거잖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던 게 아네로이드 혈압계예요. 이 공기 주머니, 커프가 달린 횡창식 주머니가 있죠? 수운 또는 기계식 게이지 이런 걸로 혈압을 측정해요.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또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 높이가 아니죠. 팔 높이에 맞춘다. 그리고 팔과 심장 높이는 같게 한다.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심박 소리가 약해지는 게 수축기 혈압이 아니죠?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가 더 높고요. 이완기가 낮아요. 눈금이 10mmHg 아니죠? 초당 2mmHg씩 떨어뜨려야 돼요. 뭐를? 커프의 수축 속도를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요? 혈압이 내려가요.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죠? 심장과 팔로피에 반비례한다. 뭐가 혈압이?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온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올라간다.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운동 회복 후 처음 제공 가능한 것은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회복하고 처음 먹는 거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2번 보리차죠? 물이나 차를 맨 처음 먹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시기 이 순서가 국가고시 요즘에 매원 나오고 있어요. 유연경! 유연경! 아시죠? 물이나 보리차체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 일반식 순서로 갑니다. 연식이요? 죽이에요. 죽! 국가고시 이런 게 나왔어요. 수화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는 가벼운 식사, 경식입니다.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했대요. 경식이에요. 관급식은요? 우리가 위관 영양할 때, 콧줄 꼽을 때 관급식이라고 해요. 관급식, 관으로 급식한다. 관급식이요. 묽은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흘려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거 관급식이다. 입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때,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관으로 준다. 관급식이라는 거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은 다 입으로 먹죠. 관급식은 줄로 먹습니다. 콧줄로 먹어요. 환자에게 위관 영양 시행 전 흡수한 위 내용물이 50ml일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 2.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낮춰준다. 3. 흡인한 위 내용물을 버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흡입했을 때 50ml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하고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이거예요. 위관 영양액 중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는 높여준다. 흡인한 위 내용물은 버리지 않아요. 다시 집어넣어준다. 왜?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문제가 있었을 때 보고하는 건데 이탈된 건 아니잖아요. 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 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기 위함이다. 콧줄을 꼽는 거죠.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내용물을 흡인해봅니다. 이게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패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음식물이 나오면 이거 위구나 하는데 안 나오면 패일 수 있습니다. 흡인성 패는 걸 얘기했죠. 정확하게 위에 꽂아줘야 돼요. 흡인한 내용물이 100ml 이상 나왔을 때 영양액 주입을 연기하거나 내용물을 다시 밀어놓고 보고한다. 왜?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동식 주입할 때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위가 팽창되고 가스가 찬 느낌이 들고 불편감이 생기거든요.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압력이 심해지면요. 역류하거나 구토를 유발하거나 기도 흡인되면 폐렴이 유발돼요. 영양액은 분당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절한다. 구토나 설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관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영양액 공급하고 위관에 물을 주입합니다. 얼만큼? 30ml 정도. 30cc 정도. cc와 밀리의 단위는 같아요. 또 위관 역량, 비관 역량, 경관 역량, 관이 지나간다. 경관 역량이죠. 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기 위함이다. 문제. 위관을 이용해서 영양액을 공급한 후에 위관에 30ml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목적은 막히지 않기 위해서죠. 위관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위관 역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분당 50cc가 들어가야 된다. 물은 30cc 정도 넣어서 위관의 개방성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공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흡인한 내용물은 다시 집어넣어 준다. 그게 50ml면 다시 집어넣고 식사 주면 되는데 100ml가 넘었어.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조금 주입을 연기한다. 이런 것들이요. 관장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정답 2번입니다.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관장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위죠?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왼쪽이겠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힘을 뺀 자세. 그래서 좌측 심스위입니다. 힘 주면 들어가나요?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공기 주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스차니까. 또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죠. 조금 참아야 돼요. 관장할 때 좌측 심스체위가 좋다. 성인은 1000cc 관장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안 한다라는 거. 배변관장, 배출관장, 청정관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용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좌측이, 좌측 심스체위로 한다.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근다.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 있을 때 잠근다. 그래야 공기 안 들어가니까. 배에 힘 주면 안 되고요. 아 하면서 심호흡하세요. 신체의 이완을 돕는다. 관장을 하는 도중에 복부 팽만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관장 용액 주입하는 것을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좌측 심스체의 관장체의 기억하세요. 관장할 때 학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관장이 끝나고 적어도 10분 동안 참은 후에 배변하게 한다.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죠. 10분은 참고 배변하게 한다. 단순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단순도뇨, 단순하게 소변만 빼는 거죠. 1. 자연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환자 3. 배뇨 직구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4. 방광 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정답은요. 단순도뇨가 필요한 환자,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연배뇨를 촉진해야 되면 도뇨를 하면 안 되죠.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된다고 하면 유치 도뇨를 해야겠죠. 상처에서 매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뭔지 몰라도 이거 병원 감염균 아니겠어요. 4급이죠. 병실 나가기 전에 손 씻어라, 병실 나가기 전에 장갑 벗어라 고거 포인트로 기억하시면서 보기 보셔야 됩니다. 1. 환자를 음압 격리실에 배치한다 2.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서 벗는다 3. 격리 의료 폐기물 상자는 병실 밖에 둔다 4.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5. 혈압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 벗고 손을 씻는다 그래야 밖에 나와서 오염 안 된다 감염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뭐예요? 밖에서 씻는다, 밖에 둔다, 소독 안 한다 이런 것들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다제, 다양한 약제 때문에 내성균, 내성이 생긴 환자예요. 이런 경우 MRSA, VRSA, CRE, VRE 이런 거 우리 다 몰라도 아, 병원 감염균, 이름이 복잡한 것들 이런 거는 부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해서 내성이 증가해가지고서는 약발이 안 받는 것입니다. 입안 기간도 늘어나고 입안 비용도 증가되고 병원 감염률이 높죠. 사망과 합병증과 유병률이 증가하고 내성 전의를 일으킨다. 문제, 다리 상처에서 매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 가까운 벗고 손을 씻는다. 다제 내성균 환자 방을 나서기 전에는 항상 벗고 씻는다. 나서기 전에 씻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오고 나서 씻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기 시 욕창 호발 부위는 엎드려 있을 때 욕창 호발 부위 어디예요? 1. 꼬리뼈 2. 엉치뼈 3. 무릎뼈 4. 뒤통수뼈 5. 발꿈치뼈 엎드려 있을 때 정답? 3번 무릎뼈 되겠습니다. 꼬리뼈는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앙하이일 때죠. 엉치뼈도 앙하이일 때 뒤통수뼈도 앙하이일 때 발꿈치뼈도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앙하이일 때예요. 무릎뼈는 엎드려 있을 때 욕창 호발 부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똑바로 누워 있는 앙하이일 때는 그 닿는 면적이 다 욕창이 생길 수 있다. 발꿈치 천골 팔꿈치 견갑골 이 뒤통수에도 생긴대요. 측이 옆으로 누운 모든 면 귀 뭐 어깨 좌골 대전자 무릎 이 복숭아 뼈 또 복이 엎드렸을 때는요. 발가락 무릎 생식기 남자는 생식기에도 욕창이 생긴대요. 여자는 유방이 또 이렇게 압력이 생기겠죠. 뺨 귀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내일 열 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